쇼핑하자 쇼핑하자 저거 그래 저기 뭔데? 저거 저거 또 장난감 보러 가려고 아니 저기 또 장난감 인다 집에 장난감이 얼마나 많네 귀여운 거 되게 많아요 우리 부부 이렇게 절대 안 있어주는 거 맞아 대리만족할까 사서 고양이 관련된 게 많다 새인형 뒤돌아 봐 들어봐 공룡 퇴아나도 치고 공룡 퇴아나도 치고 손가락 사이 아 귀여워 그럼 굳어졌어 이미 안녕 나 들어줄게 신난다 카이 흑인형이 이리 와와 아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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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쇠인형 조카 사주고 싶대요 오 귀여워 너무 귀엽다 그렇지만 일단 내 걸 사자 이거 분명히 전불도우 교수님이다 뭐 걸리고 싶은데? 아 헤르미였네? 헤르미였네 아니면 헤르미온 걸리고 싶은데 헤르미였네 너무 안 닮았다 아니면 스네이프 교수님 걸리고 싶은데 사람들 엄청 많이 만져봤나 봐 아 저거 저글저글해 나 동불도우 교수님은 벌써 있는데 동불도우 교수님 걸리면 어떡할 거야? 달라고? 나 줘도 되고 그걸로 결정? 아니 이걸로 결정 더 귀여운 거 배가 냈어요 사실 더 귀여운 건 아니고 오 귀여워 난 이거 살래 이것도 랜덤이야? 응 그러면 한 가지에 거세요 내가 이거 살고 이거 살고 그럴까? 내가 이거 살게 응 헉? 뭐야? 머리 흰색 누구야? 혹시 말포이? 말포이? 말포이야 야 말포이 귀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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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